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주제는 바로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대모님을 좀 모셨습니다. 대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이세요. 갑자기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요. 대모. 아니 이게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는데 앞에 버스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버스에 이렇게 복마마님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걸려있죠. 실장님 보셨구나.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경매 남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셨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마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일옥션이라는 경매회사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안혜진 복마마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경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오늘 실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서 도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판단도 가끔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의 현업에서 정말 그 물건들을 직접 보아가면서 판단하시고 계시니까 체감하시는 지금 24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이게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 조금 이렇게 좀 부동산이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다시 또 아파트가 다시 또 이제 뭐 매도가 매수가 굉장히 많고 또 경매 시장에도 뭐 30평대 아파트가 경기도에 이제 입찰이 한번 붙으며 40명씩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9월 달 막 대출 규제 막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끌을 해서 또 막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다. 사실 정부 정책이 막 이렇게 나가고 경기가 또 막 경제도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경매를 하시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던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좋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할 때 저도 많이 참조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가율이라든가 매각률 이런 지표를 보는데 이미 매각가율이나 매각률 같은 지표를 보아도 대략 한 24년 상반기 초, 23년 말 그 정도가 바닥이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제 소위 매매가격, 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지표로서 매각률이나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가 저 선방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좀 평가해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좀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매 물건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예전하고 양상이 좀 다른 거는요. 우리가 이제 저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양상하고는 그때도 막 엄청 하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양상하고는 지금 되게 다른 게 그때는 은행권이 이제 대출이 있었던 게 경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지금은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은행도 높지만 대부업체.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보면 대출이 좀 안 됐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자가 훨씬 높은 이런 대부업체 이런 곳을 통해서 아파트를 영끌을 해서 사셨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지금 경매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불과 2, 3년 전에 집을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던 분들이 영끌을 해서 사가지고 대부업체까지 통해서 샀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경매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또 막 사람들이 영끌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 심리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끌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대부업체나 이런 또 여기 대출을 규제를 하면 결국은 또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로 또 쏠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지금 2, 3년 이따 또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경매로 낙차를 받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무주택자한테는 대출을 또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하나가 있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또 뭐 영끌을 해서 갭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무주택자가 내 집을 장만하는 비율이 경매 시장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낙차를 받으신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경기도 수도권 이런 곳에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이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가 제가 볼 때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정말 무주택자한테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무주택자들에게는 소위 좋은 매물 아파트 매물이 넘친다.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이야기를 좀 정말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통화정책 기조는 있지만 금융정책 관점에서 지금 금융규제 소위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 대표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이걸 억제고자 하니까 신용대출이 늘어요. 신용대출을 또 누르면 아마도 카드론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보험을 통한 이금융권 대출이 또 늘어날 수 있어요. 또 그걸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면 지금 영끌한 사람들이 소위 영끌한다는 것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혹은 4금융까지 가서 그럼요. 의존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야겠다. 저도 이 경매시장 쪽에서 저도 오래 일을 했지만 이렇게 아파트는 사실 굉장히 매매도 잘 되고 전세도 잘 나가는 이게 말하자면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품이 인기가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상품이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가 보다 보다 올해 처음 봤거든요. 올해 정말 처음 봤어요. 저는 이쪽 일하셨죠. 제가 거의 지금 18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경매 아파트가 특히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물건을 하나 클릭해서 좀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려고 열어보면 대체적으로 대부업체가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년, 21년쯤에 부동산 가격 상승할 때 영끌에서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발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또 나름의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매라는 게 어쨌든 싸게 사자라는 거예요. 싸게 사서 시세대로 나중에 팔더라도 어쨌든 싸게 살자라는 개념인데 이 수익을 볼 만한 이런 과정, 경매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의 과정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경매는 사실 모든 법원에서 50개가 넘는 법원에서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요. 또 누군가 매일같이 낙차를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건은 있죠. 그런데 이제 물건이 얼마만큼 좋은 게 많이 있냐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이 그런 때긴 하거든요. 좋은 물건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은 때는 맨날 오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년 만에 지금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때 부동산 대책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대책을 세웠었잖아요. 그때부터 부동산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그러네요. 거의 10년 만이에요. 그러네요. 계속 올라갔다가 사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경매 물건이 이렇게 쏟아진 거는 10년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5년 주기, 6년 주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이번에 주기가 긴 거였죠. 오른폭이. 상승기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떨어져서 하락세가 지금 1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회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위기인데 우리 경매를 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면 어떤 타이밍, 어떤 때 이걸 싸게 사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매도요. 그냥 매매로 사시는 것보다는 경매가 싸게 사는 건 분명하거든요. 아파트를 해도 2, 3천이라도 싸게 사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끌을 하는 때도 경매는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끌을 막 할 때도. 엄청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도 경매는 했는데 그때 가격이 올라간 거에 2, 3천 싸게 산 거니까 경매도 엄청 가격이 부풀려 올려 있었던 거죠. 그 타이밍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처럼 대부 업체를 통해서 이게 경매가 다시 나왔을 가능성도 되게 큰 거예요. 경매 낙찰 받았는데 그때 엄청 비쌀 때 높은 금리로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비싼 금액으로 받아서 지금 다시 또 경매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도 좋고 경매도 좋지만 이렇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내가 사느냐. 그러면 그게 경매 영끌에서 살 때 경매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이밍을 잘 보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사면 훨씬 싼 거잖아요. 2021년도에 경매 낙찰 받았던 분들은 지금 받으시는 분하고 가격 차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매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매보다는 타이밍. 타이밍을 봐서 그 타이밍이 괜찮을 때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경익난과 토론합시다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우리 피디님이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자기 일이냐 이렇게 집중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시고 방향성 잡으시길 바라고 우리 독자분들도 내 집 마련 그럼요. 진짜 전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5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부동산 편이 있는데 시작하는 첫 문장이 집은 5천만의 관심이다. 맞아요. 사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집값이다. 그 집값은 대부분의 가게에게는 전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재산이죠. 전재산이 걸린 전재산을 모은 것을 가지고 집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재산에 해당하는 내 집을 팔거나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피디님이 참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메일옥션 그룹의 대표님이시고 또 우리 한남대교 딱 건너면 왼쪽에 8층짜리 메일옥션 그룹의 또 메일신문 맞죠? 메일신문 신문도 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지금 또 책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최근에도 부동산 경매 2천만 원으로 복마마 따라잡기 책도 내주셨고 실제 그 책 보면 복마마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빌라를 사서 또 아니면 다가구를 사서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이제 올라 이제 진검다리를 건너듯이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2천만 원이지만 이제 점점 부의 길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종종 가거든요. 네. 자주 오시죠. 우리 메일옥션그룹 건물에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가족처럼 일하세요. 네. 맞아요.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같이 일하시고 그 점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 매일옥션그룹 건물에 교육장도 있고 경매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해주시고 네네. 그러니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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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약간 분양하고는 달리 경매만큼은 네. 네.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은 근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99%는요. 대출을 이용하세요. 그래도 대출을 이용한다. 네. 그래도 대출을 다 이용하시고요. 아무래도 경매시장 쪽이 대출이 그래도 단 10%라도 조금 더 나오는 왜냐하면 어쨌든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는 70%, 80%밖에 안 나오지만 경매시장에서는 85%도 90%도 나오는 경우도 물론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하시지만 조금 이제 그리고 많은 회사를 금융회사를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매시장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이율이나 아니면 또 사람에 따라서 좋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또 90%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조금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이자를 조금 낮게 내고 싶다 하면 이제 디딤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경매시장에서도. 좋습니다. 우리 경매 현업 전문가 분께 현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여러 꿀팁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가지고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식. 내 돈은 이제 있었긴 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만 있으셔도. 그렇죠. 전에 그 경매 매각가 만큼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는 어렵죠. 이 부분 좀 상식적으로 해결이 됐기를 좀 바라고요. milieu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